안녕하세요. 3D펜 요정 재미진입니다. 오늘은 희대의 악역 스타워즈 다스베이더를 만들어 볼게요. 밑그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중심이 되는 가면의 입부분을 먼저 그려줄게요. 종이 위에 그리다보니 하얗게 자국이 남았습니다. 앞과 입과 연결되는 부분을 그려줍니다. 좌우 두 세트를 만들어줬구요.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 얼굴을 그려준뒤 아까 만들었던 코와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기본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추가적으로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눈 윤곽도 따로 만들어 눈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나머지 부분도 채워주면 됩니다. 이번에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가 개봉했는데요. 한국 관객수는 약 40만명인 것에 비해 2020년 1주차 북미 주말 박스오피스에서는 1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눈 윤곽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눈이 튀어나온 효과를 주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눈 윤곽과 공간을 두고 연결해줍니다. 그런 후 나머지 부분도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아까 입과 연결하는 막대기도 옆에 붙여줍니다. 옆에 각지면이 더 살아났네요. 다음은 뒤통수를 만들어줄 겁니다. 크기에 맞게 둥근 뼈대를 두 개 만들어줍니다. 머리와 연결한 후 그 뼈대에 맞춰 채워줍니다. 다음은 헬멧입니다. 단발머리같이 생긴 윤곽을 먼저 따줍니다. 단발머리같이 생긴 윤곽을 먼저 따줍니다. 머리와 사이즈가 맞는지 체크합니다. 딱이네요. 그런 다음 다시 채우기 작업을 시작합니다. 헬멧을 다 만들었으면 입을 만들어 줍니다. 나중에 이 위에 코를 회색으로 그려줄거에요. 입은 검은색으로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머리를 안정적으로 고정시켜줄 받침대를 만들게요. 저는 여기에 스타워즈 로고를 붙여줄거에요. 마무리 작업을 해줍니다. 스타워즈 시리즈 클래식 3부작의 메인 악역 다스베이더 스타워즈 내용은 몰라도 이 다스베이더는 알 정도로 유명하고 인기 많은 악역이죠. 특히 미국에서는 최고의 영화 악역 캐릭터를 투표하면 거의 3위권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네요. 미국에서는 그 인기가 상상 초월인 것 같습니다. 디즈니랜드에도 스타워즈 간이 크게 있다고 합니다. 스타워즈 로고를 받침대에 붙여줄겁니다. 투명색 직사각형 틀을 만듭니다. 스타워즈 로고만 빼고 검은색으로 채워줍니다. 눈각으로 만들어줄게요. 로고를 빨갛게 채워줘 LED 조명입니다. 조명을 잘 비출 수 있도록 간격을 주고 연결합니다. 남은 공간은 채워줍니다. 받침대에 로고가 들어갈 부분을 리퍼로 잘라줍니다. 깨끗! 로고를 넣어 붙여줍니다. 제가 눈을 안 붙이고 있었네요. 눈을 붙이고 다듬어줍니다. LED 조명이 잘 작동되는 것을 체크합니다. 나머지 부속품을 안에 넣어서 고정시켜줍니다. 나머지 부속품을 안에 넣어서 고정시켜줍니다. 5 closure 눈을 붙여줍니다. 도움보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색으로 이류의 코를 만들어줍니다. 입 양옆에도 살짝 포인트를 넣어줍니다. 스타워즈 다스베이더 완성하였습니다. 스타워즈 다스베이더 완성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